오늘 3일 됐는데, 오늘까지 반복학습하고 5장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쉽게 한번 해볼 거라고 하다 보니까 헛소리도 많이 나고 또 은근히 접으면 전부 지자랑이고, 큰생들은 싸고 전부 지자랑이고 아, 참 부끄럽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의미의 그런 사람인 줄, 다 알고 계시니까 이상한 것도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 안하고 너무 정장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이제, 아, 너 죽을 때가 다 된다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우리는 이제 아비당마 공부합니다. 그죠? 아비당마는 우리는, 아비는, 어바우 아니면 어바우터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어바우로 해석하면,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중국에서는 무비법, 그죠? 비교할 때가 없는 법, 그죠? 수승한 법,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현장선임은 어바우터로 해석을 해서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대법이라는 것은 법에 대해서, 즉, 법을 연구하는 체계가 아비당마다. 불교는, 우리 불교체계는 법체계입니다. 그죠? 왜? 우리 스승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계속 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세계의 종교의 현상에 대입해보자면, 우리 세계, 소위 말하는 종교의 현상은 크게, 그죠? 신을 중심한 체계와, 소위 말하는 진리를 중심한 체계가 있습니다. 불교는 법을, 부친께서, 그죠? 법을 보는 자로도 나아셨고, 법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교의 말로, 법, 즉, 진리를 중심한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리 릴리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신을 중심한 체계입니다. 그렇죠, 그죠? 불교는 진리를 중심한 체계, 법을 중심한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신을 중심한 종교는 뭡니까? 그럼 또 결국 신이 하나냐, 여럿이냐? 그렇죠? 신의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이거 갖고 몇십 년 동안 피티게 사물하고, 그죠? 예, 이거 문제되고 몇백 명을 때려주기도 죄가 된다고, 그죠? 몇백 명을 때려주기도 나는 신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데 간대 해달라고, 그죠? 이거 보세요, 그죠? 이거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냐, 여럿이냐, 게내가 바뀌고요, 그죠? 그 다음은 뭡니까? 차라리 여럿이라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럿이라면 서로 잘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신이 여럿이니까. 어, 너는 네 신, 나는 네 신, 저거 뭐... 어, 그래서 뭐 서로 뭐... 다 봐서 살자, 기분 나쁘지만, 그죠? 물론 네 신이 우월하냐, 내 신이 우월하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인정하는 책임이 되면요, 하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는 말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둘이 아니라는 말은 뭡니까? 시스템이 다른 종교가 하나, 너도 하나, 결국 누가 진짜 하나인지를 가내내야 되겠죠? 벅을 중심하는 책임을 보면 그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만일 신이 하나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딱 우리 불교시로는 세뇌가 된 사람이라면 뭡니까? 너도 하나, 나도 하나, 누가 진짜 하나냐, 여기는 논리도 뭐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류 역사가 범위다, 그죠? 뭐라 해야 됩니까? 없애버려야 돼요, 죽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죽이버려, 죽이버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인류가 평화가 왔을 텐데요? 죽게 된다면 저쪽에서 범을, 이놈들 죽여야지, 그럼 수로운 겁니까? 어, 피피기는, 그죠? 또 자꾸 또 거스려야 한다, 그죠? 예, 그런 체계가 우리는 되어왔습니다, 그죠? 서양에서는 이런 신을 부리지는 체계를, 다신교든 일신교든, 그거를 종교로 합니다만, 사실 종교는, 불교가 뭡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이, 그죠? 서양의 릴리전을, 종교로 어렸을 뿐입니다, 그 종교는 우리말은, 어떤 걸 그런 게 뭡니까? 진리를 하는, 이 종자는 말하는지, 어떤 종자를 하는 거죠? 근본을 드러내는 것,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는 것, 옛날 중국 조사생들이, 종교를 더 날리고, 종과 교를 더 날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중국 조사생들이 쓰셨던 언어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걸 이거로 옮겠어요, 그래갖고, 혼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종은, 예, 진리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더 날리는 것, 이거는 뭡니까? 절대자가 있다고, 우리 불교장은 가설이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불교장에서는 가정을 해놓고, 저희끼리 사항을 해요, 그런데 폭력은 겁나잖아요, 불교에서, 어떻게 해보니 뭐합니까? 저 같은 사람이 뜯어보니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칼을 들고, 이 자식을 다 없애버리면 끝나버리면 되잖아요, 특히 일신교로, 불신은 종교가 다 그랬잖아요, 무슬림이 특히, 사막지대, 인도까지 800년을, 무슬림이 지배를 해서, 인도도, 인도는 본래 다 신굽니다, 그렇잖아요, 만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서양학자들이 연구하고, 인도의 신이 4만 명이래요, 4만 명인데, 저희끼리는 다 아주 평화롭게 잘 살아요, 계급 구조로 해가지고, 그런 구조때, 일신교가 들어와서 뭡니까, 싹으로 젊은 불교부터 있잖아요, 뭐, 신이 없어요, 진리, 진리죠, 그래서 진리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 신도 살로부터 토키고, 티베스로, 히말라이산으로, 그 추워서, 이제, 흠단에서 죽이를 못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좀, 그런 식이잖아요, 예, 그러고 뭡니까, 왜, 서구연령들이 동랑이 들어온게, 뭐를 내시고 들어왔어요, 결국은, 일신교내자, 기독교라는, 일신교를 내시고,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죠, 미개인, 그죠, 나쁜놈, 죽이도 되는 놈들, 착취해도 되는, 왜, 오늘도 왜 이러지, 그죠, 그죠, 그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도 과학이란 걸 해가지고 보니까, 그, 그, 유일신 책은 말칸 구라드라, 이제, 이건 제의, 구라드라는 아니지만, 저거 다 이제 신은 안 믿잖아요, 과학을 보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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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뭐로 돌아가는 책입니까, 진리, 과학이, 소위 말하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책이라고, 자의식이, 불교식을 위하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 오히려 우리보다 불교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죠, 우리는 뭡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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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또 깔라고 그러지, 오늘 컨셉이 안 깨고, 이제 딴 거 좀 까야죠, 왜, 이상하게 뭐 하셨는가, 안 까면 지금 말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밀가루 주고, 그죠, 버터 주고, 치 더 주고, 이렇게 하면 뭡니까, 이거 하나로 우리한테 덮으신 거잖아요, 저는 참 비극이라고 봅니다, 동양은 원래 옛날부터요, 인도, 한마디만 더 하고 말게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티베, 몽고, 동양은 전국 다신구 체계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신구는 평화롭게 살 수밖에 없는 체계입니다, 전쟁을 해도 적당히 하고, 잘못했다면, 그런 너희 신은 우리 신보다 경력이 좀 낮아, 예, 이라는 끝났거든요, 그래도 어쨌건 인정은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유일 신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없어야 됩니다, 왜, 여기 신은 그렇게 미신이다, 뭐가, 오,,, 욕가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는 기본적으로, 법을 중심하는 체계, 우리 구J, 진리를 중심하는 체계입니다, 그런 건 뭡니까, 그럼 그럼 그, 불교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진리를 바라보고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 합니까? 절대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이 된다는 겁니다. 신은 별모리로 여기까지, 그죠? 누가 신장 데리고 가고, 그죠? 신장들은 스님들을 못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족을 떠듭니다. 스님들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스님으로서, 스님이 바르지 못하면, 소위 말해서 크게 되겠지만, 그게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잘 지키고 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원합니다. 자기들 서운이 그래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쭉 떠듭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세상에도 그랬죠. 우와, 내가 붓다가 될 수 있다. 세상에서는 젊은 애들도 그렇게 한다거든요. 자기가 내가 신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바로 활용이죠. 그죠? 바로 불꽃댕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이런 종교는 뭡니까? 내가 곧 부채다, 그죠? 본래 부타다, 그죠? 그 따로 살자, 우리 지금 조개 종류, 슬로건이 거기잖아요. 그런 식, 그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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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책이고요. 그러니까, 서양사람들은 그거 보면 젊은 애들은, 젊은 사람들은 되게 좋아한답니다. 그 종교 책에서, 그죠? 신으로, 신으로 살자까지 있는데, 본래 신이다, 이란 뭡니까? 바로 활용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동양, 특히 불교체계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그죠? 그래준 책이고, 우리가 지금 아비단보를 왜 본모합니까? 이거 하러가 많냐? 이 체계를 알아서 지혜가 생겨본 겁니까? 우리가 곧 신이다, 신이 되리던 것이다, 절대자. 그죠? 다른 데 같으면 맞아. 불교는 당연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죠? 매일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참 다지고, 재미도 없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 왜 따지느냐? 이걸 바로 우리가 신입니다. 우리가 신이 될 겁니다. 됐죠? 네. 요렇게 살짝 구부라를 조금, 그죠? 네. 그래서, 불교는, 그죠? 존재로 보는 시스템 자체가, 그죠? 서양에서, 그 뭡니까? 주박을 탁 덮고 씌우는, 그런 체계가 아니고, 그죠? 인간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열어서 있자. 그죠? 법을 볼 수 있는, 눈을 개발해서, 우리가 그죠? 성자가 되고, 그죠? 예루, 인례, 불안, 아라,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고, 절대자가 되고, 신이 되는, 그런 가치 체계다.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둘루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법을 우리가 이때까지 뭡니까? 두 가지로 살펴봐야 되는데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네. 보유 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예. 찰나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유 성질을 가진 것을, 이건 뭡니까? 이, 이 관점에서 법을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개별적 특징이라고 하죠. 그죠? 예. 자상의 측면에서 법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이건 뭡니까? 모든 법의 보편적인 특징. 그죠? 그죠? 그렇게 했으면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 법을 살펴보는 두 가지 관점을, 자상공상으로 항상 강조를 해왔습니다. 왜냐면요, 이건 불교 2600년, 그죠? 이 전통에서, 남북방에서 법을 살펴보는 관점은 똑같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할게요? 부층물로부터 출발했고요. 이거를 체계화해서 정확하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아비담마 체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이 뭐입니까? 이제 법을 고유성결별로 살펴보면은, 우리 네 가지 카테고르가 된다고 했죠. 그죠? 예. 심, 심소, 색, 열반.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은, 고유성결로 보면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고유성결입니다. 심소법은 고유성결로 보면은 52개입니다. 색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할건데요. 고유성결로 보면 28개고요. 열반은 고유성결로 보면 하나고. 이렇게 해서 82법이 있다고,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비담마 딜라자비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까요? 요 하나하나를 설명해내는게 기본구조겠죠. 그죠? 그래서 1장에서는 마음을 설명하고, 2장에서는 52가지 심소법들을 설명하고, 6장에서는 28가지 물질을 설명하고, 6장 후반부에서는, 한가지 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3, 4, 5, 7, 8, 9. 그죠? 나머지 6장은 여기에 대한, 이것은 기본이구요. 여기에 대한 응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적히죠? 1장부터 5장까지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1장에서는, 마음은 뭡니까? 고유성결로 보면은,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적용시키면은, 말 그대로, 불가설, 불가설, 미진수 개의, 마음들이, 일어나오면 하고 사라졌고, 지금도 일어나오면 하고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오면 하고 사라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름 붙는 한, 그런 찰나적 존재입니다. 그죠? 마음의 특징, 대상을 아는 것. 되죠? 대상을 아는 것은, 전부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를 해서, 우리는 그죠? 마음은, 그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그렇지만, 마음은 찰나적 존재니까, 85가지 마음이 있다. 이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장에서는, 이런 마음들과 일어나는, 심속법. 그죠? 52가지를, 그죠?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 13가지. 그죠? 해로운 것, 14가지. 아름다운 것, 25가지. 그죠? 반드시 될 때때로,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삼장입니다. 삼장도 역시, 이제, 마음에 대한 논입니다. 예. 악당원 길라즘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제 3장이, 그죠?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삶, 우리 존재를 이해하는 데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장에서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자상의 입장에서 살펴봤고, 그죠? 공상의 입장에서, 찰나생, 찰나, 면한으로 해서, 89가지로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6가지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그렇지요? 그죠? 마음과 함께 나는, 느낌을 관절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 뭡니까?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가? 아비다마에서 원인은, 뭐를 원인으로 했습니까? 탐진치, 불참부진불치. 그죠?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해탈열반을 시행하는 원인. 그죠? 우리가 탈아가는 원인. 분리해서는, 이것을 전부 뭡니까? 원인이란 말로, 탐진치. 또 반대되면, 불탄부진불치. 이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두 번째 원인 측면이고요. 3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마음의 역할을 했죠. 그죠? 마음은, 어떻게 보면, 이 85가지로 분류되는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나서, 고유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됐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지만, 대상을 아는 것과 동시에, 함께 뭡니까?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고, 사라집니다. 됐죠?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이해하는 관점이, 황 넓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14가지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한 순간에 마음은,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다 살펴보는, 14가지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겠어요?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에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가? 이걸 정리해서 살펴보는,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대상의 기본적으로, 뭡니까? 안식의식, 비식, 설식, 신식의 의식에 대해서, 뭡니까? 색성향미, 촉벅, 이렇게 나누자는 거죠? 색성향미, 이건 너무 간단하고요. 촉은 뭡니까? 지, 화, 풍, 3대로, 나눠서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벅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벅은 다양하게, 6가지로, 더 세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척에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은 일어나는, 문이 있겠죠? 그죠? 우리 뭡니까? 나한테도 문이 있냐? 문이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대상을 하는, 마음은 대상을 하는 것이죠. 그죠? 눈을 통해서는, 형색이라는 대상을 알죠? 그럼 뭡니까? 눈이, 눈이 되겠죠? 네,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아, 나는 내 입을 통해서 소리를 든다고. 이렇게 하는가? 100% 돌아갑니다. 그렇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겠죠? 그럼, 귀가 뭡니까? 하나의 문이 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문상방작음과. 육문입니다. 비군이 회당하는 선지, 육문선지입니다. 거의 그, 겁나는 선지입니다. 비군선지입니다. 여기까지, 그죠? 아니, 비설시, 너희. 문이 6개죠. 그죠? 예, 이 문을,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 6개, 3개 존재들은 항상 몸, 몸을, 물질적인 몸을 갖고 있죠? 6개 존재와 3개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6개 존재, 3개 존재에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은, 그죠? 물질적인, 어떤 것, 그걸 부르는 토대라고 합니다. 그 토대 안에서 일어날까요? 물질적인 토대 밖에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물질적인 토대 안에서 일어납니다. 즉, 다른만, 물질적인 토대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뭐지? 물은요? 눈의 아람마리가 일어날 때는, 눈이라는 토대에서 일어납니다. 에이씨, 별거 아니에요. 다 아는 겁니다. 아람마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요렇게 해서, 눈, 기, 코, 혀, 몸,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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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문의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뭡니까? 눈, 기, 코, 혀, 몸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도 일어나죠. 그렇죠? 그걸 소위 말해서, 의식이라 합니다. 어머, 저런 의식은 어디에서 일어날지? 아, 의식은 저 밖에서 일어납니다. 밖에서, 그죠? 로보트 단추 눌러서, 그죠? 밖에서 마음이 단추를 확 밀리면, 그죠? 대한갑다. 아니죠 그죠? 그것도, 내 몸뚱이 안에서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죠? 상식적입니다. 내 밖에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예, 그래서, 상자구 아비담마에서는, 심장 초대를 해야 합니다. 심장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피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거듭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게, 토대에 대한 관찰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우리 마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여섯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은 어떤 느낌과 함께하는가? 두번째로 뭡니까? 마음은 어떤 원인들과 함께하는가? 탐진치, 불탄불지, 불치. 됐죠? 마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럼 뭡니까? 마음은 어떤, 그죠? 어떤 물질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게 3장입니다. 그죠? 저는 다인데,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한 분들은, 짜증이 되게 나지요? 세 분이나, 공을 치고, 큰생님 요거하는데, 내가 다 들고, 와, 짜증나서 뭡니까? 아악! 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다음부터 또 놀라가야 되니까, 놀라간다니까, 그죠? 꼭 참고 계시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에서는, 오늘 특히 복습할 때는, 뭐를 위주로 복습하면 좋겠어요? 도표 위주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인, 그 도표가, 뭡니까? 3백, 321쪽에, 도표가 있죠. 그죠? 네. 그, 아니, 느낌입니다. 네. 느낌은, 아비담마에서는 느낌을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경에서는, 괴로운 느낌, 뭡니까? 어, 저, 저, 죄송합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으로 나누는데, 아비담마는 뭡니까? 우리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도, 또 일어나는 토대가 다르죠. 그죠? 물질적인, 우리 몸뚱이를,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정신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 괴로운 느낌, 육체적 즐거운 느낌, 그 다음, 정신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그 다음, 이 네 가지에 안속하는, 평온한 느낌,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이 도표 50, 돈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더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관계되는 거 나오면, 반드시, 뭐를 터들어야 됩니까? 몇 쪽에 있는 도표? 206쪽이죠. 그죠? 아비담미 결나저비에서, 206쪽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뭐가 헷갈린다. 마음에 관계되는데, 뭐가 혼동스럽다, 헷갈린다 하면, 반드시 206쪽으로 가면, 전부 다 풀립니다. 정말로 전부 다, 예, 가면 말씀드립니다. 전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전부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여기에는, 여기서, 동그라미하고, 이상하게 된 거, 다 헤아려보면, 백스물 한 개입니다. 이 백스물 한 개 라는 말은, 이것은 뭡니까? 우리 206쪽의, 마음을, 80와 화제 혹은, 백스물 한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 백스물 한 가지 마음을, 여기서 뭡니까?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거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능김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놨죠? 밑에, 그, 321쪽에 보면, 까만, 동그라미는 뭡니까? 예, 이제, 깊은,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 즐거운,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즐거움 한 곳에, 이것은, 육체적, 즐거운, 느낌입니다. 평온은 뭡니까? 말 그대로, 네 가지에 안속한 거고요. 고통은, 육체적, 괴로운, 느낌입니다. 불만족은, 정신적, 괴로운, 느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해로운, 도펴보면, 해로운 해놨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데 있죠? 밑으로 쭈루룩, 몇 개일까요? 안받아, 안내하리받아도 알겠지요? 여기는 뭐, 해로운은, 해로운 마음을 줄인 겁니다. 해로운 마음은 몇 개였어요? 12개였죠? 그죠? 그렇습니다. 탐욕에 뿌려받은 거, 여덟 가지, 성렘에 뿌려받은 거, 두 가지, 어르신에 뿌리받은 두 가지 해서, 12개입니다. 됐죠? 밑으로 쭉 보면, 12개 맞죠? 그중에서, 뭡니까? 기쁨이 함께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앞에 206쪽으로 가보면, 그죠? 번호 단명이 났죠? 그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뭐라 되겠어요? 206쪽으로 가보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기쁨이 있는 거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기쁨이 있는 거로, 까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밑에 하얀 동그라미 있죠? 그죠? 그건 뭡니까? 하얀 동그라미는 평온이죠? 그러니까, 206쪽으로 가보면, 5,6,7,8은 뭡니까? 평온으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평온으로 했습니다. 그 두 개를, 206쪽하고, 그죠? 요, 321쪽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래 자꾸 그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죠? 왔다 갔다 이래서 보면, 싹 풀립니다. 그래서, 요 도표 번붕만 한 번, 그죠? 터득을 하시면, 나머지 도표도,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도표, 한 오른쪽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80아까지, 마음과 연결시켜 놓은 도표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온다, 갑자기 외림치기를 할 때는 뭡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206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갖고 오면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206쪽으로만 가면, 다 풀립니다. 206쪽에서, 도깨비 방망입니다. 모든게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익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다 있잖아요. 206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뭡니까? 하나 또 남기고는 없이, 정확하게, 해결이 다 됩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넘어가면 되겠죠? 그죠? 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세 개를 한번 봅시다. 세 개를 보면, 유익한 데서 뭡니까? 어메요? 그죠? 까만 개, 네 개,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평온 하나 나오죠. 이건 왜 그렇습니까? 세 개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으로 나눠지지요.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까지는, 뭡니까? 거기서 다,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함께,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즐거운 느낌입니다. 행복, 있잖아요. 초선, 2선, 3선, 4선에 다 행복이 다 있죠. 거기에 해당되고요. 제 5선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불고불납수죠. 결합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있잖아요. 결합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온한 느낌입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동그라미가, 세 개는 다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네 가지는, 강한 동그라미, 정신적 즐거움이 함께하는 것이고, 뭡니까? 제 5선은, 평온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선, 2선, 3선, 4선, 5선을, 음밀해 보시면, 이것이 동그라미가,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밀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원인의 길라잡이입니다. 원인은, 아비당마에서, 특히, 상자구 아비당마가,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를, 들으라면, 이 원인을, 자꾸, 들고나서,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들의 차이가, 너무나 많지요? 그죠? 개하고,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개는 아무리 좋아도, 개는 개입니다. 맞지요? 개 이야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개가 너무, 그죠? 이 속에서, 자꾸 개합니다. 여기까지, 그죠? 저도, 이야기를 해놓고 이렇게, 좀 이상해서, 그래서, 전혀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들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존재를, 이 차이점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원인을, 무엇을 갖고,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비당마는 사람들의, 숙제일까요? 아닐까요? 숙제일까요? 뭡니까? 제일 나은 말, 많은 생명으로, 평등하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막 이라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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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함이 타고, 다 좋아요. 그죠? 맞죠? 그건 좋은데, 왜 개는 놔두고, 그죠? 니하고 니하고, 왜 살았냐? 그렇잖아요. 이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그걸 왜 설명을 하냐? 뭐 절대자, 창조하겠다 이라고, 딱 좀 보면 끝나지요. 그죠? 불교는 버돌경통을 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그죠? 절대자가 뭐 만들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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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법을 근본하기 때문에 이 세상 존재의 차별상을 뭐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됐죠?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이걸 가지고 불교는 설명하는 책입니다. 됐죠? 특히 아비담마는 특히 상자국 아비담마는 그렇습니다. 상자국 아비담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는 존재들의 차이점을 뭐로 설명할 거냐? 상자국 아비담마에서는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됐죠? 이 세상 존재의 차별상이 벌어지는 근본 원인. 그죠? 그래서 여기서 원인은 근본 원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불교에서 뭡니까? 가장 불교다운 것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 원인,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뭡니까? 불교의 보편적인 어떤 요소, 요인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뭐였죠?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불탄부진불치입니다. 됐죠? 여기서 불교의 궁극적 행복이 궁극적 열망이 어떻게 열망이냐? 으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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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그러면 그건 기반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어떻게 열망이냐? 으라악! 탐진치가 소멸된 경직. 그렇죠? 이렇게 이미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탐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 차별이 벌어지는 이유를 당기는 뭡니까? 탐진치. 그게 뭡니까? 탐진치가 없는 경직. 불탄부진불치. 아비담마에서는 쉽게 한다고 탐진치 불탄부진불치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탐이 뭐냐? 탐하지 않음. 탐욕 없음이라는 게 뭐냐? 탐욕 없음은 덤덤한 거. 이거 아니다. 덤덤한 건 뭡니까? 그거는 일종의 말을 어떻게 보면 평온 이런 게 가깝습니다. 여러분 탐욕 없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하는 탐욕이 없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100% 마음입니다. 그래서 탐욕 없음은 보시를 뜻합니다. 됐죠? 고유 성질로 보면 탐욕이 없음이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는 뭡니까? 그거는 보시로 나타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성냄 없음은 무엇일까요? 성냄이 없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애. 그래서 사랑. 사랑의 마음. 자애가 바로 부진과 동여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불치. 어리석음 없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리석음 없음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그거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반냐. 우리 초기 불정령은 통찰제라고 얘기합니다. 통찰제가 바로 불치입니다. 됐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펴볼 때는 불탐구진 불치는 뭡니까? 보시와 자애와 통찰제입니다. 불교의 핵심이죠. 그죠?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우리 타랑하는 근본원인 나빠지는 근본원인은 탐욕, 성냄, 불의석음이죠. 맞죠? 그죠? 불교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불교에서는 뭡니까? 향상하는 원인? 행복해지는 원인? 그 원인은 뭡니까? 당연하죠. 그죠? 도시와 자애와 지혜, 통찰제. 그리고 이 여섯가지를 우리 근본원인으로 볼 수 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탕진치, 불탄부진불치를 가지고 뭡니까? 사람을 차별하고 존재를 차별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들까지도 전부 뭡니까? 탕진치, 불탄부진불치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323쪽 도표죠. 그죠? 그죠? 이거는 89가지 마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323쪽 도표에 보면 원인 해놓고 그죠? 그 원인은 우리 주저수 문에서는 이건 물라라고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홍의 근본 뿌리 절거움의 근본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탈 열반의 근본 뿌리 그렇게 되면 그렇답니다. 그 다음 탐욕에 그럼 이제 하나 살펴봅시다. 그죠? 그죠? 89가지 마음 각각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가? 이걸 다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걸 갖고 뭡니까? 사람 차별하고 존재를 차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뭡니까? 마음이 나오면 무조건 이명국 쪽과 함께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뭡니까? 탐욕의 뿌리방은 이게 뭡니까? 우리 이명국 쪽도 배우면 탐욕의 뿌리방은 마음 1등부터 8등까지죠. 그죠? 그럼 이걸 원인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그죠? 예 그 예 그래서 탐욕의 뿌리방은 그죠? 그거를 보면 그죠? 여덟 가지에는 탐욕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 아브라함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은 어리석음에 뿌리를 하고 있죠? 어리석지 않으면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해로운 마음에는 전부 어리석음이 다 치가 탐욕의 뿌리방은 마음이니까 당연히 탐욕이 함께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이 뭡니까? 팔 탐욕의 뿌리방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탐욕의 뿌리방은 마음 여덟 가지는 몇 가지 원인을 가집니까? 두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탐욕과 어리석음 그럼 성령에 뿌리방은 마음은 두 가지겠죠? 이 두 가지가 뭡니까? 당연히 두 가지 원인을 가지겠죠? 그게 뭡니까? 성령과 어리석음 그 다음 어리석음에 뿌리방은 마음 두 가지겠죠? 어리석음에 뿌리방은 마음 두 가지는 몇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어리석음에 뿌리방은 마음 당연히 한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어리석음이라는 한 가지 원인을 가집니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죠? 그전 열다섯 가지 과거로 나타난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고요. 세 가지 작은 말은 원인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원인 없는 마음이랍니까? 이 마음 속에는 탐진치든 불탄부진불치든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마음이라고 특징 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인 없는 마음 열다섯 가지 당연히 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영 해놨죠. 그 다음 욕계의 마음을 스물네까지 지죠? 욕계의 마음이 스물네까지 되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야됩니까? 입에 딱 가서 보는 거죠? 그죠? 유익한 마음 과거로 나타난 마음 해서 각각 여덟 가지 식이죠? 3,8,2,2,3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그죠? 그 뭡니까? 그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 유익한 마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제 2장에서 보면은 모든 유익한 마음이나 아름다운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 원인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불탄부진이 항상 함께하고 있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남한테 베푸는 마음 도시하는 마음과 뭐가 들어있겠어요? 자애로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좋은 마음이죠.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탄부진은 기본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지혜가 있는 경우는 뭡니까? 세 가지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욕괴 욕괴 마음은 항상 뭡니까? 두 가지 원인은 아니면 욕괴 유익한 마음은 혹은 욕괴 아름다운 마음은 욕괴 좋은 마음을 딱 합치면 24가지로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뭡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불탄부진 기본으로 갈려있고요. 지혜가 있으면 그죠? 불씨가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되고 지혜가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원인이 됩니다. 됐죠? 특히 이게 과거로 나타난 마음에서는 중요하게 되죠? 과거로 나타난 마음은 왜 우리가 인간은 인간은 천상 신으로 태어나도 그죠?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이거 갖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거 갖고 존재를 차별합니다.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도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입니까? 불탄부진만 있고 불씨가 없는 경우 세 가지 원인은 뭡니까? 불탄부진불찌 지혜까지 다 있는 사람입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아비당마에서는 원인을 가지고 존재를 차별합니다. 차별을 말라고 하면 자꾸 뱅당하다 하면 되지 그거는 상식이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차별을 해서 구분하는게 어렵습니까? 너와 내가 똑같다. 너와 내가 똑같다. 말은 어떻게 똑같은데 말은 어때요? 그냥 똑같다. 믿어라. 불교된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려. 그래서 너와 내가 다르다. 왜 다르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뭡니까? 특히 아비당마에서는 원인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가장 불교적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존재의 차별상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이해하시겠죠? 그 기준은 뭡니까? 불교의 근본에는 탐진치 탐진치와 반대되는 불탄부진불치 됐죠? 불탄부진불치가 뭐냐? 도시와 자예와 지혜다. 됐죠? 이 여섯가지를 가지고 존재를 차별합니다. 그죠? 이정도도 못하면 그게 왜 아비당합니까? 그게 왜 불교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런식으로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또 4장하고 5장에서도 이게 나오니까 그죠? 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가 제일 중요한게 역할이 되겠죠? 그죠? 이 역할을 보므로 해서 우리는 뭡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저도 실제로 있잖아요. 마음을 역할을 가지고 열네가지로 세분을 하고 있다는 이걸 보고 눈이 번쩍 떠있습니다. 이야 선생님이 아까 길라잡이를 읽고 눈이 안 땡은게 뭡니까? 전부 어댑하면 이것을 보고 눈이 떠있다고 하고 업을 이야기하면 업을 보고 눈이 떠져가지고 그죠? 아비당바로 우쩍을 했다고 저 대회가 명상주 대회가 있잖아요. 그걸 갖고 수행에 대한 눈이 터졌다고 그죠? 정진이 나오고 내가 정진을 내가 정리했다고 이것을 보고 눈이 떠있대요. 이것을 보고 내가 초기 불교를 그죠? 나의 신념책으로 받아들인다 해서 전부 중요한게 도대체 어떤게 진짜? 전부 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감명을 받는게 한가지입니까? 그건 구랑입니다. 그렇죠? 감명을 여러가지로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나온겁니까? 저는 아비당밤, 킬라자비 1장부터 2장 9장까지 전부 다를 통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헨소리도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이 마음을 역할에 준해가지고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뭡니까? 한편간 태어나서 죽습니다. 맞죠? 태어나서 죽는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고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유일신의 종교란건 뭡니까? 막 그거 네가 태어나서 땡 죽을 때까지 신이 딱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죠? 뭐 뭐 예전 조화설이라 합니까? 뭐 무책한 말로 포테란 무책한 뭡니까? 신이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네가 땡 태어나서 탁 두께 만들어놨어 그 안에는 몰라도 돼 다 신의 은총이야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건 또 뭐했습니까? 예 신수교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서 죽으면 죽는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 요 안에 핫더만이 자아가 다 들어있거든 요거는 안 죽어 네? 네가 땡 태어날 때 여기 톡 들어갔다가 요거 다 있다가 뭡니까? 네가 땡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톡 튀어나가고 있잖아요 강시윤회입니다. 예 또 다른 부분은 심장에 탁 들어가는 거야 그게 이제 신국에서 이야기하는 설명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이 뭐냐를 어떤지 설명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걸 왜 설명합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그게 무슨 종교고 그게 무슨 철학이고 사상입니까? 맞죠? 그죠?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율 불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불교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불교적인 기준으로 설명을 해내야 되겠지요? 그것이 마음의 역할을 보면 됩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마음은 찰나질 존재입니다. 마음이 찰나질 존재라면 전생, 후생을 놔두고 탄생에 딴 태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딴 했을 때부터 뭡니까? 마음은 찰나생 찰나매라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특히 대성불교는 안그런데 대성불교가 힌두교를 놔두고 불교를 안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알았던 불교는 잘못입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은 찰나생 찰나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한식이 딴 태어났습니다. 딴 하는 순간부터 뭡니까? 마음은 찰나생 찰나매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찰나생 찰나매를 거듭하고 찰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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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흘러갑니다. 막 흘러갔다가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죽음의 마음으로 땡 죽음의 검생은 끝납니다. 됐죠? 매생은 연속입니다. 됐죠? 땡 죽음은 끝나면 모든게 다 끝나면 우리같이 나쁜 짓 많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맞죠? 나쁜 짓 다 많이 있는데 죽으면 끝. 그죠? 과먹고 먹어 없어. 죽으면 땡! 와... 그죠? 저 만연을 그렇게 하면 지금도 뭡니까? 아니 지금도 나쁜 짓 하러 좀 돌아다키겠어요. 제가 본래 좀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죠? 왜요? 그렇잖아요. 나쁜 짓도 과거가 없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땡 죽음은 뭡니까?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있잖아요. 다음 생일을 또 최초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 자원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우리 4장 5장 나옵니다. 그게 또 뭡니까? 제 생일의 시기에 한 생일이 딱! 일어납니다. 딱!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찰나생 찰나 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럼 또 찰나생 찰나 찰나생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럼 땡 죽음은 뭡니까? 모든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뭡니까? 다음 생일의 제 생일의 시기에 팍! 일어나면 어떻게 갑니까? 또 이것이 운이 되어서 또 찰나생 찰나생 찰나 면 하면서 흘러갑니다. 되 weary서 자아가 있어 갖고 우리는 자꾸 잊잖아요.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전에 그 설명하셨잖아요. 맞지요. 저거 거기 다 속여 살았어요. 대물룸 교학장 출신 WhatsApp 내가 후배들한테 얼마나 이런 걸 구랄을 많이 치겠어요. 구랄을 많이 치운 놈이, 나쁜 짓도 많이 해 온 놈이 잘하지요. 구랄을 제가 이래 많이 늘은 데는 놈이니까? 대부분 교학부장에서 다 늘었어요. 후배들이 잘한다고 잘한다고. 특히 야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야학생들이 교학부장을 쳐보라고 있잖아요. 그 병을 가고 있잖아요. 계속 구랄을 쳤어요. 자아가 있는 줄로. 근데 정통 아비담말로 보니까 그게 아니다. 간단 명부하시오. 근데 이걸 뭐 받아들입니까? 우리 불자들이. 감사합니다. 벌써 한국에서는 진짜 불교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과학적인 방법과 같은 방법이죠. 과학은 다른 것들 모두 물질은 다 뭡니까? 이렇게 매찰나 변화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 물질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 찰나생 찰나 내로. 하다가 뭡니까? 땅! 하면 뭡니까? 없으시 부르면 좋겠는데요. 또 뭡니까?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또 재생일식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또 뭡니까? 찰나생 찰나생이 딱 흘러갑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윤회이라고 합니다. 됐죠? 듣고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저나 우리 초기 불교하는 선인들 말고는 이렇게 강당 명조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부 큰 선생님들까지 다 팔아서 뭡니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힌두교를 포교하고 있다고. 그죠? 뭐 참나든 참마음이든 그죠? 그렇게 해서 잘못 깔고 있다고. 왜냐하면 저남번에 막 큰 선생님들 쭉 깐고 있잖아요. 변명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죠? 그렇다면 이 마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의 역할 14개 중에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마음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 방한자를 존재의 지속심이라 했죠? 뭡니까? 마음의 기본 역할은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되죠? 존재를 어떻게 지속시킵니까? 참나신 참나매를 거듭하면서 되죠? 그것이 존재의 지속심 방한가입니다. 되죠? 그러면 이 방한가는 한생 최초의 방한가가 있을 거고 한생은 맨 마지막 방한가가 있겠죠? 최초는 특별하지요? 그래서 한생 최초의 방한가를 뭐랍니까? 재생연결식이랍니다. 전생과 금생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이라고 합니다. 한생은 맨 마지막 방한가도 유별하죠? 한생은 맨 마지막이니까 한생은 맨 마지막 방한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올딱 할 때 생기는 마음이니까 죽음의 마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역할을 14가지로 했죠? 14개 중에 3개는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딱 반드시 분명지를 내놔야 된다.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 그런데 한생은 최초의 존재 지속심은 우리는 재생연결식이라고 한생은 맨 마지막 재생연결식은 죽음의 마음이랍니다. 그러면 3개가 해결됐습니다. 나머지 11개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음의 정의가 뭡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니더라? 대상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이 11가지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간단히 궁금합니다. 마음의 역할 이런 4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 됐죠? 두번째는 대상을 아는 역할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존재를 지속시켜주는 역할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마음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대상을 아는 역할에는 대상은 두로 우리는 밖에 있는 대상을 많이 알죠.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뭡니까? 밖에 있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다섯 가지가 있죠? 그죠? 그럼 다섯 가지를 빼고 나면 11가지에서 다섯 가지 빼고 나면 뭡니까? 여섯 가지죠? 왜냐면 제 이야기는요 이렇게 줄여서 보면 우리가 실제 외우고 알아야 될 것은 간단하게 외워야 되는데 이 말입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대상의 밖에 들어오는 것을 딱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섯 가지입니다. 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됐죠? 한국어로 하면 눈의 아르마리 그죠?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 몸의 아르마리 됐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눈의 아르마리가 그냥 팍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팍 일어나서 대상을 알게 되겠습니까? 알겠죠? 무슨 프로세스가 있겠죠? 인터넷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검색을 한다면 그죠? 국경에 갖고 있는 사람이 김정은이냐 아니냐 그래서 뭡니까? 키워드로 그죠? 김정은 탁 끄대면 뭡니까? 딱 돌아가지요. 그죠? 그죠? 이 초내지 이쪽 돌아가면 데이터를 만듭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인 대상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후에 무슨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프로세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섯 개입니다. 됐죠? 그게 우리 기본적으로 뭡니까? 안식이 일어나서 눈에 아르마리가 일어나서 대상을 탁 올라가면 뭡니까? 우리 본래 있던 이 그죠? 마음이 마누 혹은 마누의 아르마리가 대상으로 딱 향하게 하는 어떤 역할이 있겠죠? 그죠? 그죠? 그게 뭐였어요? 본문 전향의 마음 에이 씨 알고 보면 나도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우리 이해하면 아비닷말은 전부 이 말은 나도 하겠다 이랍니다. 아비닷말은 누구 이 말은 나도 하겠다가 새로운 무대 이랬으면 그분은 아직 아비닷말은 중국까지 못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해하면 정상식입니다. 됐죠? 그래서 안식이 일어나서 안식이 일어나서 안식이 일어나서 이제 컴퓨터하고 기사입니다. 그죠? 받아들인 역할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뭔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게 조사 역할을 하는 마음입니다. 조사의 마음이고요. 조사의 마음이고요. 조사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뭐다? 딱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뭡니까?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그죠? 뭐라고 딱 결정했습니다. 뭐라고 결정했습니까? 500만원짜리다. 500만원짜리 돈다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흥분하죠. 그죠? 맞죠? 이게 웬특이냐. 그죠? 수업을 억을 짓는 마음. 그죠? 이게 웬특이냐. 딱! 그죠? 맞죠? 잡아듣는 마음. 이게 우리 잡아놔라 그럽니다. 속행이라 그럽니다. 됐죠? 그죠? 500만원짜리 돈다발을 내꺼로 만들었어요. 이거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고 나서 아무리 없었다는 것이 이렇게 간식입니까? 거래되는 분들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이 열지 마. 정확하게 안 봤으면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500만원짜리 돈다발을 이게 왜 드리냐. 잡아넣고 그냥 못갑니다. 마음 좀 안정시키고 가야죠. 맞죠? 그죠? 우아 그죠? 우아 한 번도 안고 다닙니다. 우아 우아 하고 갑니다. 여기는 뭡니까? 영혼의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존재신 속에 관계된 마음은 열한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문재강의 마음이 있죠? 그 다음은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다음은 뭡니까?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억울짓는 자완화 속행의 마음 그리고 뭡니까? 영혼의 마음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 다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제가 책을 안 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326쪽이죠? 326쪽으로 보면 역할을 분석해놨죠? 역할은 길라자메 역할은 14가지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삶의 과정에서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재생연결 존재지속 전향 보험 덜음 냄새 맡음 맛보험 따음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령 죽음 됐죠? 이 가운데서 뭡니까? 식자를 붙이면 다 마음이 됩니다. 재생연결식과 존재지속심과 맨 마지막 죽음의 마음 1번, 2번, 14번은 뭐하는 마음이라 했습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은 됐습니다. 그렇죠? 존재지속심이라 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3번부터 13번까지 중간에 11가지는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데 작용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14가지가 되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하나로 줄이면 전체가 10가지가 됩니다. 전호식으로 줄이면 그런 이야기들이 줄 때가 있고요. 그 선명은 거기서 저흥 가운데 그죠? 그거는 전에 다 했고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의 길라잡이 있죠? 그죠? 348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들 대상을 아는 데는 문이 있습니다. 문은 몇 개? 여섯 개입니다. 눈, 코, 만오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 되겠죠? 그러면 만오 만오의 문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이담마는 이것을 설명을 해내야 됩니다. 결국에는 구체적인께서 만오의 문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데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만오의 문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존재 지속심이 만오의 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의 문을 통해서 밖에 있는 형식을 알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로 의식은 뭐를 합니까? 눈이 코에 몸을 의지하는지 주로 이전의 기억들이겠죠. 그죠? 그런 것은 뭐를 의지해야 하는가 그죠? 당연히 어떤 그죠? 우리 존재 지속심이 있잖아요. 한 생에 찰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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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으로 가는 존재 지속심을 문으로 해서 뭡니까? 그것과 관계된 그죠? 그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좀 알고 보면 이렇게 설명 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됐죠? 그죠? 야 그건 문이 없는 거야 문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 빠지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건 뭡니까? 나의 삶의 흐름에서 우리 뭡니까? 사실 우리가 엽수로 봐서 마음은 찰라진 찰라멸 찰라진 찰라멸 요래 한다고 하지 말아요. 마누라는 걸 딱 보면 뭡니까? 찰라진 찰라멸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겁니까? 마음을 하나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모님 저 기차가 달려옵니다. 그죠? 기차가 달려옵니다. 그죠? 기차가 달려옵니다. 기차가 달려옵니까? 안옵니까? 안옵니까? 안옵지요? 딱 정면에서 안온다고 기차가 안온다 이러면 옵니까?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보면 기차가 쫙 흘러가지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볼 때도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말씀 우리가 마음은 하나다 이랄 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은 단하다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전에 흘러갔던 마음은 뭡니까? 딱 90도 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거기서 보니까 뭡니까? 마음은 하나밖에 없지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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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는 걸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밖에 없다 이랄는데 그죠? 그런데 아브라마의 관점은 뭡니까? 그게 아니고 옆에서 보면 시간을 객판을 시켜서 봅니다. 별은 뭡니까? 마음은 쫙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더 쪼개서 보면 뭡니까? 일어나오면 사라지고 막 막 흘러갑니다. 이 쪽에서 보면 뭡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옆에서 보면 찰나의 별을 걷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대성군교의 칭찬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대성군교의 관점은 마음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맞죠? 하나입니다. 맞죠? 대성군교도 칭찬를 하는 저는 볼 때 대성군교 팬입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 그죠? 저만큼 열렬한 대성군교 팬이 없습니다. 왜? 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디서 잘 안탈어먹고요. 많이 축하하려고 그러잖아요. 딱 여기서 보면 뭡니까? 마음은 하납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찰나의 별을 하면서 흘러갑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은 아침이죠. 그죠? 어디서 풀을 섬으십시오. 그래서 아비담마는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귀찮은 뭡니까? 내 찰나 뭡니까? 내 찰나 마음으로 찰나의 별을 내 탈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마음을 살펴보면 마음의 역할은 크게 열네 가지가 된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뭡니까? 존재를 지속시키는 역할 하나는 뭡니까? 대상을 아는 역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야 뭡니까? 문을 통해서 살펴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보면 마음이 하나도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되죠? 옆에서 살펴보면 뭡니까? 마음을 찰나서 찰나서 흘러가죠? 이 대부분의 마음은 존재 지속심이죠? 그 존재 지속심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호의 문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시죠? 그죠? 네.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많은 이야기 좋은 차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표정 짓는 분들이 특히 교수님들은 몇 분이 계셨어요. 존경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호의 문이 뭐냐? 존재 지속심 바방가 바방가가 만호의 문이다. 이리로 보면 뭡니까? 만호의 문은 바방가를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음밖에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로 보면 뭡니까? 막 그렇게 존재심 수없이 많겠죠? 그죠? 그럼 이 수없이 많은 것 중에 어떤 거냐? 그래서 견해가 두 가지로 바뀌어진답니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어떤 것을 기억한다면 뭡니까? 10년 전 어떤 것을 그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그 찰나 그 전후에 있었던 방황가를 문으로 해서 그걸 기억한다면 그것도 다지요.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 그걸 따지는 것은 그건 다 말장난이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은 방황가가 그죠? 만호의 문이 된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야기하자. 이게 두 번째 의견입니다. 자 1번을 따르고 싶습니까? 2번을 따르고 싶습니까? 이건 자유입니다. 알아서 하십쇼. 근데 1번은 그런 뜻은 하지요. 그죠? 지금 그런 뜻은 아니요. 내가 10년 전에 했던 거죠? 오늘 3천만 원 뛰어놓고 도망간 놈 이야기 해야 되죠? 내가 3천만 원 뛰어놓고 도망간 놈 죽일러! 하는 건 뭡니까? 10년 전에 누가 3천만 원 뛰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때에 있었던 방황가 있잖아요? 그 전후에 있었던 방황가를 문으로 해서 10년 전에 그거를 기억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 의견은 뭡니까? 존재식 속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약을 측정하는 것은 그런 말장난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방과인지는 모르지만 방가가 존재식 속심입니까? 왜냐면 이쪽에서 보면 뭡니까? 방과는 하나죠. 그러니까 그 어떤 방가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래서 주석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의견이 갈라지는 것도 뭡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방가가 그죠? 그죠? 그 만호의 문이 됐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문의 길라여고 있잖아요? 뭐 어디 읽어보면 곧 나와있습니다. 이제 억소가 관심이 생기죠. 그 과자 책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되구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마음은 대상으로 아시죠? 마음은 크게 여섯 가지 대상이겠죠? 그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눈기 코 혀의 대상은 뭡니까? 색성 향미 촉 색성 향미로 정해집니다. 그럼 우리 몸이 느끼는 몸의 대상이 되는 감총이 뭐냐? 남북과 다부단라에서는 공이 뭡니까? 지 화 풍 3대 지대 파대 풍대 이 3대가 몸의 대상이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딱 이랬다면 이렇게 딱 하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대상을 안 가는 것은 첫째는 뭡니까?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맞죠? 견고성이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차가워냐 덩워냐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열성이랍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제가 덥지요 바람이 싹 두면 어떻게 됩니까? 선하죠? 풍대 있잖아요. 유동성을 아는 것 있잖아요. 이것의 우리죠. 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만호의 대상은 법이죠. 법이라는 것은 폭이 억수로 넓죠. 그죠? 이 억수로 넓은 것을 겨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다마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 안하면 아비다마 하는 사람들은 정무육입니까? 정무육입니다. 그것은 법의 대상 법의 내용을 그게 만호의 대상인 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여섯 가지로 분석해놨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 360쪽입니다. 그죠? 그 1, 2, 3, 4, 5, 6, 0은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물은 냅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토대입니다. 우리가 욕계, 새끼, 존재는 강웅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계, 새끼, 존재가 밤이 일어난 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인 토대를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계빛되고 못쓰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눈 눈의 아르바이 일어날때는 눈을 토대를 해서 일어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 코, 혀, 몸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노화 일어날 때죠. 마노의 아르바이 의식이 일어날 때 이 의식은 무엇을 토대로 해서 일어난다는 것인가? 이거 따져야 됩니다. 맞죠? 여기서 토대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토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마에서는 그죠? 그 마노가 일어나는 그죠? 의식이 일어나는 토대를 물어봅니까? 심장 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가지고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죠? 심장이 아니고 불교가 부작짜리다. 요새는 전부 뇌를 중심으로 주목한다. 그죠? 뇌를 의지해서 그죠? 우리 의와 의식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 토대 심장 겨끈을 바라는 뭐가 들어야 됩니까? 안부턴까? 그죠? 그죠? 피점만 있을 뿐이지 마음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심장 왜냐면 정통된 견해가 심장 토대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는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죽음이 뭐냐? 그죠? 의학적으로 죽음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뭡니까? 심장사 두 번째는 뭡니까? 뇌사죠? 그런데 뭡니까? 내가 기능을 안하고 심장이 살아있다면 그거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윤리학적으로 나온 걸 살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살았다는 말은 불교적으로 하는 뭡니까? 저보다 잠재의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잠재의식이 어디 있어? 과학은 기본적으로 유물놀이입니다. 그렇죠? 물질이라는 게이터가 없이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죽어도 심장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심장이 살아 죽음을 이야기하는 기본정의라면 마노를 내가 기능을 안할 때 그걸 살아있는 걸 본다면 의식은 뭐를 의지해서 입어야 됩니까? 심장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우리 요새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변화가 확 일어나면 그죠? 그것이 내 전부 장상이나 그게 남다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죠? 우리가 요새 요번에는 미국에 가시는 보살님이 안 오셨는데 와 또 그죠? 인지과학 전공하는 박사 학교를 가진 부위다. 와 그래갖고 작년에 인식과정에 보살님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상을 받을 때 크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과정 정도가 일어납니다. 첫째 하나는 뭡니까? 그렇죠? 형색을 색깔을 인식하는 과정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은 뭡니까? 형태를 인식하는 과정 맞죠? 그 다음은 뭡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름을 인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기본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보시면 레즈 사회부께서는 이것을 정체를 아우르는 과정 이렇게 해서 대충 한 일곱 가지로 뭐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아부담마에서 대상을 하는 것을 저기도 눈을 통해서 대상을 하는 것을 일곱 가지 프로세스가 해서 뭐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에서는 흠상을 저기 보고 있잖아요. 색깔을 누르다 푸르다 섞였다 색깔을 딱 안은 정말로 짧은 순간이겠죠. 그 짧은 0.0이 초가 걸린답니다. 0.0이 초가 걸렸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전두엽 후두엽 이런 것 있잖아요. 전두엽에서 이 안에서 미세한 전방이 흐러가겠죠.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딱 보면 0.0이 내리사회도 말씀해 놓은 분들 대략 보니까 0.0이 초 나 더 짧은 순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제건 지금 인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부담마에서 하는 이야기죠. 인식과정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보사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잖아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눈을 해서 저한테도 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랬어요. 와 선생님 불화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릴께요. 불화가 아니다. 인데 아니다.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죠. 제가 카페 안을 쓸리가 없거든. 자랑거리는 다 카페에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저는 이거를 뇌를 의지해서 일어난다가 아니고 저는 아부담마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가 하면 이때 일어나는 뇌에서 일어나는 물질적 반응은 오히려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듯 하죠. 그죠. 우리 물질은 불교에서 뭡니까 읍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뭡니까 온도에서 생긴 물질 영양물에서 생긴 물질 내가 이거 나누죠. 그럼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내 찰나에 마음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내 찰나에 마음이 나를 수많게 만들어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굳이 요셉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전부 우리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작용을 하면 죽은거죠. 그죠. 마음의 작용을 하는 이건 전부 뇌에 어떤 걸 한다는 것은 뭡니까 뇌에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비담마 중으로 맞고요. 그럼 만일에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맞죠. 객관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데 만일에 저는 아비담마에서 이렇게 마음을 객관화 시켜서 인식 과정의 프로세스 만들어내는 것을 이거를 인정한다면 이때 마음들은 내가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내 몸에 어떤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만들어내겠지요. 그게 사실 지금 판단하니까요. 아비담마에서 보자고 그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뭐냐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뇌에서 이렇게 전장파 흘러갑니다. 딱 일어나는 미세한 그동안은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일련이 다르니 새로운 측정에 해가지고 과학적인 장치에 해가지고 딱 그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과학기발질을 주는게 우리가 해가는 인식 과정이 생긴 매순간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만들어내는 물질 맞죠. 마음이 안변하고 작용을 안하면 새로운 물질이 안 생기잖아요. 전장파가 물질이 생기다가 사라지는 거 보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몸과 마음은 저는 하나라고 이원론이냐 안 그러면 일원론이냐 아니요. 좋은 말씀이 되요. 하나니까 몸에 의해서 식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당연하죠. 마음에 의해서 몸의 일부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그럼 우리가 몸에 의해서 식이 생긴다는 것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일 거 아니에요. 직관에 관한 이야기 네. 인식할 때는 고르테도 되고 그 다음 반대로 하면 그죠. 마음에서 매순간에 일어나는 그 마음은 내 몸에 있는 물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면 만들어낸다. 생성시킨다는 거죠. 그게 뭐냐 했을 때 우리 아비라메스는 기본적으로 이러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이거는 마음의 생긴 물질이죠. 맞죠. 이런 건 뭡니까. 어이. 그죠. 확 이거는 뭡니까. 마음에서 생긴 물질인데 입을 통해서 생긴 물질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과학 이름이 안 됐으니까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뇌에 오는 변화도 있잖아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로 보면 된다고 거사님 말씀처럼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눈, 코, 몸은 우리가 안식, 비식, 신식을 일어나게 하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물질도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고 그죠. 반대로 해서 우리 마음도 뭡니까. 우리 몸에 물질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아비라메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과학적인 발견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순전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럴듯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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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3장까지 살펴보고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사장 있잖아요. 사장 간단하게 딱 정리 인식과정을 정리하고 그다음 다음 네 번째 시간부터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